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북 도의회가 원구성을 마감한 건가요? 도의회는 의장하고 부의장 두 명은 선출했죠. 의장단까지만. 네. 그래서 방문이 의장이 취임을 했고 나머지 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고 의원들의 배분도 해야 되고. 배분도 해야 되죠. 그렇게 오는 5일 또는 6일에 위원청회를 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원구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의장단은 결정이 됐고 청주시의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청주시의회는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의장 최총진 의장 박정희 부의장 그리고 8명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39명의 전체 39명이니까요. 의원 수가. 각 상임위원회로 다 배치가 됐는데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상당히 일부 의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과 아 배정되지 않았구나. 거기에 이제 내정되어 있는 위원장과의 받느니 못 받느니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최총진 의장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청주시의회 얘기를 할 거니까 청주시의회의 상임위 부분만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십시오. 상임위원장들 내동된 사람들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네. 모든 8명인데 이 중에서 초선이 3명이나 됐어요. 3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의 임정수 의원 초선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장에도 초선인 변은영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복지교육위원장에는 재선의 김연건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의 한병수 재선위원 민주당입니다. 통합당도 자리를 차지했는데 안성현 의원이 경제환경위원장에, 박로학 의원이 농업정책위원장에 각각 선임이 됐어요.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또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민주당의 최동식 의원, 이분이 초선이에요. 그리고 윤리특별위원장의 통합당의 정태훈 의원이 꼽혔는데 딱 한 명 더 주목할 만한 분은 부위원장이 된 박완희 민주당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도시공원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시의회에 도시건설위원장이 강력하게 천거를 해서 부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지금 청주시의회에서 소식에 의하면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소규모 모임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의 권고가 있는 판에 적당하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오늘 오후 2시에 개원 2주년 기념식을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의회 의원들 다 참석하고요. 집행부 간부, 청주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한 20여 명, 그리고 국회의원도 초청을 하고 또 기자단도 초청을 해서 한 1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이 적절하냐라고 하는 논란의 단초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찬반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인 모양입니다. 일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그 정도는 그래도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비교 대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충북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행사 없이 그냥 상견례하고 남들 그러니까 집행부나 다른 분들 초청하고 그런 건 안 했고 그런 할 생각도 없는데 청주시의회는 왜 이런 시국에 어떻게 보면 대규모고 또 어떻게 보면 늘 하던 건데 이런 것에 행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시각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용을 좀 보면 별건 아니고 행사 기념식 간단하게 하고 옮겨서 음료수 정도 마시는 결국은 새로운 의회가 의장단과 위원장단이 구성이 됐으니까 집행부하고도 상견례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후반기 의회의 출범을 또 축하하고 또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필요한데 그게 이제 도의회도 안 그렇게 하는데 관례대로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휩싸인 거죠. 일부에서 지적은 또 이런 부분이 추가돼 있어요. 지금 도의회만 거는 게 아니라 청주시장 역시 또 이제 영상으로 지난 2년간의 평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판국이고 시국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능하면 거리를 좀 두자 이런 취지인데 더더군다나 지금 기념식에서는 이 공식 기념식이 끝나면 연찬회도 뒷부분에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코로나가 청주시 의회만 비껴갈 것도 아닌데 이 시국에 왜 이러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네. 충분히 지적할 만합니다만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2년 지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자치단체장 의회가 좀 떠들썩하게 자기의 2년의 성과를 강조하고 앞으로 2년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를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청주시 의회는 튄 건 아니고 원래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기에서 청주시 의회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만두는 하재성 의장이 얘기를 해서 사무국에게 간소하게 치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하겠다면 새로 임명될 최충진 의장이어야 되는 건데 최충진 의장이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이제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 배정하는 것 때문에 엄청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럼 사무국장이 이런 상황이 이러니 좀 아우를 수 있도록 결제를 할 때 보고서를 만들 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게 보면 이게 청주시 의회가 그동안 지난 2년간 청주시민으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무국에도 그대로 전달됐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기 후반기 최충진 의장호는 오히려 안 먹을 요까지 한꺼번에 먹고 내먹게 되는. 기념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군요. 그럼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시군요. 청주시의회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잘 못 믿는 그런 시민들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각종 이슈에 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시민들을 공격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과연 청주시의회가 제대로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행사를 하니 더더군다나 조금 밑보이는 면도 없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여기저기에서 비난의 화살은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무슨 호화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하고 조금 간소하고 검소하게 행사의 취지에 맞게끔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그 지금 청주시의회 사무국이 관례적으로 하던 행사라 뭐 따로 축소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에서 볼 때 청주시의회는 잘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아쉬움이 크군요. 알겠습니다. 앞서 여쭤봤지만 코로나19가 청주시의회만 비켜가지 않을지인데 만약에 혹여라도 자칫 감염된다고 한다면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이 중단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폐쇄가 되고 의정활동을 못하게 되면 결국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소셜미디어 태희의 안태희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